오늘 먹을 음식은 돼지국밥 맛있게 먹겠습니다 통풍기 끝 시원한 맛 아주 맛있고 매콤한 맛 소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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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스도 소스 소스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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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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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삭바삭 없어졌어 쭈꼬 바람 맛 쫄깄고 쫄깄어 주먹밥 아... 으으으으음 으흠 으어 으으으으으으 Desde 꽉 수, 아주 bzw.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김치찌개 고소한 고춧가루 è 으 yi 으 으 으 음~~ 으으으으으으으음 음~~ 에백 면讲 을 prov i 아 ㅠㅠ 으으 contrib motivational 이게 제일 재밌어요 너무 맛있어 한입때묵 소시지 바삭바삭 오랑지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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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안녕